네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입니다. 그러면 그림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진짜 많은 것 같은데? 어때요? 저, 저 같아요?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? 그쵸? 범규 씨 선물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뭔가요? 어, TXT 범귀라 써져 있어요. 뭔가 인형일 것 같거든요, 느낌이? 곰돌이 인형? 뭐지 이게? 곰돌이 인형 많았어요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제 가방에 걸고 다녀야겠어요. 근데 너무 복실복실하다. 얘가 털 쪘는데요? 얘가 털이 쪘어요.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가방에 잘 걸고 다녀야겠어요. 오랜만에 그림 그리려니까 조금 떨리는데요? 아, 어렸을 때는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딱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그려야겠죠? 진짜 많은 것 같은데? 어때요? 저, 저 같아요? 웃는 거 보니까 저 안 갔나 보네요. 옛날에는 그림 잘 그렸는데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? 그쵸?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. 이게 뭐든 해버릇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버렸네요. 오늘 입은 착장 그려주신 거죠? 네! 딱 맞추셨네요. 제가 잘 그렸나봐요. 또 뭐 카메라 하나 그릴까요, 카메라? 잠깐. 카메라 같아요? 카메라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사실 제가 해보는 첫 개인 화보 촬영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했는데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찍으셔서 하는 내내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즐거웠습니다.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빨간색이랑 하늘색이랑 주황색이랑 이렇게 막 섞어요. 이거? 썩잖아요? 이게 바로 이번 타이틀곡이에요. 뭔가 이 복합적인 감정? 화내면서 행복하게 웃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번 수고 없이 라이드는 조금은 청량하면서도 또 섹시해야 되는 미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봤습니다. 제가 가장 감동받았다면 감동받았던 선물은 수빈이 형한테 생일선물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. 저는 좀 장난으로 제가 써달라고 했었어요. 왜냐면은 멤버들을 다 써줬는데 나만 안 써져가지고 어? 형 왜 내 눈 안 써주냐? 써달라고 했는데 되게 츤데레처럼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진지하게 편지를 잘 써져가지고 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편지는 되게 그냥 메신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췄어요. 이거 너무 잘 그린 거 다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버거인지 알려주세요. 이거는 M사의 버거고요. 제가 항상 얘만 먹거든요. 이러면 아마 모아분들은 맞출 거예요. 맞추실 겁니다. 나만의 루틴? 아! 이거 근데 그림으로 그리기 너무 애매한데요. 그래도 그래야겠죠? 만약에 밥 시간이 12시에서 1시이라고 쳐요. 그러면은 한 40분 이렇게 먹잖아요. 많이 모레먹으면. 근데 저는 12시 15분 안에 무조건 다 먹고 1시까지는 휴식으로 쉬어요. 제가 보통 밥 먹고 이제 춤을 한 4시간 추거든요. 그래서 최소 40분은 저는 좀 쉬다가 춤을 추러 가고 싶어하는 편이어가지고 빨리 먹고 최대한 많이 쉬고 춤을 추자.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지킵니다. 그래서 멤버들이 항상 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빨리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당! 당 보충이 필요합니다. 아까 햄버거를 그리긴 했지만 뭔가 배를 채워야 될 것보다도 약간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어요. 네 제가 나오는 마리글레를 3화로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나온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